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며 내가 너는 수만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말 모두 씻겨주셨습니다. 주님 예수께서 나의 십기셨네 주님 예수께서 나의 십기셨네 발을 다 씻기시오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니 예수님의 진자님의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주와 선진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당시 너희도 하나님이 가려하여 오늘 모여봐라 주와 선진으로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 모두 씻기시오니 주와 선진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소니 내 마음을 씻겨주소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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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먹으라 이것은 내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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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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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2장 네 도로도 해포당하신 예수도포장 목을 만세포당하신 예수들아 성난의 빈각에 풀려 재판을 맞으러 대제사장을 가야다 우리아는 폴로들으로 풀려다녔시며 가진 구초를 펌투했습니다.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그들은 성난투 중심으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그리아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넘겨받았습니다. 주님은 그들에게 침집을 맞으시고 낮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집을 골보다 환절을 위해 올라가셨습니다. 주님은 그들에게 침집을 맞으시고 낮은 조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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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시고 낮은 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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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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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